한국국토정보공사 도교 전역에서 면제부를 팔아서 돈을 많이 거뒀어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공적인 논쟁에 붙이기로 결심하죠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써 붙였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 3가지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면제부 판매, 죄 용서에 대한 교황의 권위, 교회에 참된 보화에 대한 것이었는데 교황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벌로부터 교회가 면제시켜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제부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 참된 보화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그리스도나 성인들의 선행이 아니다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것이다 생각보다 폭발한 거예요 처음 라틴어로 쓰여졌던 이 논제들이 수식간에 독일어로 번역되더니 대중에게 번져나갔는데 루텐베르크의 인쇄기계에 의해서 막 인쇄돼서 독일 전역으로 요즘 같으면 SNS에 터진 것처럼 교황층의 심장부에 비수를 들이댔던 큰 사건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517년 10월 31일 루텐베르크 대학의 95개의 논제를 루터가 포스트한 이때를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계좌번호가 오후 ATBASI 감사합니다.